감동의 선율이 물결치는 시간, 택선 라이브! 이게 뭐야? 아, 그렇지.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지금 나 덜고 있네. 뮤지컬 모래시계의 내 주역, 민우혁 최재웅, 남우현 박혜하씨가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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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있는 분들 왔어요. 그러니까요. 자, 우혁씨부터 한번 인사할까요? 네, 여러분. 오래간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뮤지컬 모래시계의 태수 역을 맡은 뮤지컬 배우 민우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모래시계에서 혜린 역할을 맡은 박혜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모래시계에서 박상원 선배님이 했던 강우성 역을 맡은 최재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우현입니다. 저도 강우성 역을 맡은 남우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신 오빠 크게 얘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작년에 또 뭐 민우혁씨, 남우현씨는 뭐 나오셨었잖아요. 홍보하러 나오셨었고. 우리 해나씨도 마찬가지고. 하데스타운. 재림씨하고 또. 얼마 전에 재림씨 또 왔다 갔습니다. 맞아요? 자주 오네요. 마타하리 그거. 마타하리. 그거 홍보하러 왔다 가셨고. 그러니까. 우리 최재웅씨는 7년 만에 출연입니다. 네, 15년도에 한 번 왔었습니다. 무슨 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준하 형님이랑. 7년 동안이요? 네. 그대로지 않나요? 그대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대로신 것 같아요, 진짜. 네 분 이제 나오셨는데 홍보를 이제 하겠습니다. 네. 모래시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SBS. 그럼요. 시청률이 무려? 그때 거의 60%까지 나왔던. 그렇죠. 64.5%? 네. 미쳤던 거죠. 전설적인 드라마. 귀가시계였죠. 귀가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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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에 사람이 없었죠. 요게 초현님 아니죠? 네, 이번에 재현이고요. 초현은 사실 우리 최재웅씨가. 네, 저만 초현에 참여했고. 아, 그때 이 배우 중에서 그러셨구나. 초현 때는 어땠었나요? 똑같습니다. 똑같고. 똑같고. 일단 드라마가 원작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드라마 원작을 크게 바꿀 수는 없어서 거의 비슷한데 이제 음악이 많이 바뀌었고요. 대본도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세우들이. 세우들이. 아, 세우들이. 신상. 신상. 브랜뉴. 브랜뉴. 와, 근데 태수 역할을 맡으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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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제 약간 곱상하게 생긴 사람이. 맞아요. 세수 역할은 조금 안 어울리잖아요. 이렇게. 제가 하지만 성격은 또 상남자잖아요. 아닌가요?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대사 있나요? 그 대사가 사실 초현 때는 원래는 있었죠. 원래 있었는데. 원래 있었는데. 안 했었어요. 안 했어요. 그 대사를 하는 순간 모든 배우 스텝분들이 다 빵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아무리 안 웃으려고 해도. 네. 몰입도가. 무조건 터집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약간 비슷한 리앙스로 그 대사를 바꾸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그게 임팩트가 너무 있다 보니까. 너무 있죠. 너무 있죠. 그 리앙스대로 나와요. 네. 비슷한 대사 있잖아요. 비슷한 대사. 한번 해보세요. 있죠. 있죠. 들려주실 수 있어요? 있죠. 뭐지? 뭐라고 하시네요. 어떻게 뭐. 말했잖아. 거기 있잖아. 널 지키기 위해서였어로 바뀌었는데. 그게 이제 적어도 처음에는 널 지키기 위해서였어. 이렇게 하다가 요즘에는 널 지키기 위해서였어. 널 지키기 위해서였어. 이렇게 점점. 이렇게 하면 널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너무 이제 몰입한 나머지 널 지키기 위해서였어. 모르겠어. 이렇게까지 가더라고요. 붙는구나 이렇게. 그렇게 붙어요. 그렇게 붙으면 혜린이 좀 약간 웃긴가요? 어때요? 아니요. 웃기지가 않아요. 이 몰입도가 이 진정성 있는 연기 때문에 막 흡입력이 돼요. 오히려. 정말 지켜줄 것 같은데. 저희 모래시계가 좀 사실 격동의 시대에 이제 젊은 청춘들이 겪는 사랑과 우정과 사랑을 다루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는 시대에 흘러가는 그 젊은이들의 삶이 좀 안타까운데 아무튼 너무 태수욕을 너무 잘해줘가지고 보는 사람이 막 짠해요. 감사합니다. 보러 가야 되겠어. 보러 가야 되겠어. 안 볼 수가 없지. 이거는 보러 가야 되겠어. 미녀여계 태수 보고 있습니다. 미녀여계 태수. 사실 저도 그 걱정을 많이 했어요. 드라마가 워낙에 유명하기도 하고. 초연 때도 굉장히 제가 재밌게 봤거든요. 그런데 재연 때 조금 많은 부분들이 바뀌면서 제가 이제 합류를 하면서 그 부담감이 엄청 컸었는데 지금은 하면서 오히려 그런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굉장히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즐기고 계신구나. 굉장히 재미있게 하고 있어서 꼭 보러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해나씨의 고현정씨 느낌이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정말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장난 아니에요. 제가 연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러니까 워낙에 그 캐릭터에 지금. 그러면 연기를 하지 마요. 어떻게 해야 되죠. 가만히 옆에 서 있어야 되는 이렇게. 그래서 가끔 안 했던 거구나. 고마워 역시. 그래서 가끔 서 있어요. 연기를 못 하겠어요. 빛이 나시는구나 스스로. 자체 발광을 하시는구나. 제가 뭐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태수, 민우혁 배우, 우성, 최지홍 오빠 그 다음에 우연 배우가 다 해주시니까 그냥 저는 숟가락만 이렇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러워요? 저도 모르겠어요. 끼우. 이거 밀고 계시나봐요. 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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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부남, 유부녀가 뭐하는 거죠? 제가 남편이랑도 워낙에 친해요. 제 친구라서. 제 친구입니다. 자 우리 박상원씨 역할. 이게 양우성 역할이 사실은 우리 우연씨는 약간 부드러운 이미지가 약간 잘 어울리는데. 부드럽죠. 제 친구는 약간 남자의 느낌도 약간 있어 보이는 거죠. 맞아요. 우리 형님도 부드러운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외모상으로 볼 땐 느낌이 이제 남자같은 어떤 탁 거친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저는 드라마를 95년도 때 정말 한 회도 빼지 않고 봤던 사람이라서 너무 영광이기도 하고 박상원 선배님 많이 따라하기도 했죠. 그때 고1 때였는데 진짜 많이 따라했어요. 많이 따라하고. 부드럽게 하려고. 우락부락하지만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런데 보통은 평소에는 되게 따뜻한 분이신가봐요. 우연씨가 보시기에. 너무 저는 그 전 작품도 같이 했었거든요.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형님을 안 보면 좀 이 금단 현상이 올 정도로. 중독성 있는 남자. 보고 싶게 돼요. 진짜 큰 형인데 이게 뭔가 좀 에너지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분위기 띄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재홍이 형은 그냥 존재만으로도 그 분위기가 되게 막 이렇게 몽글몽글해지는. 믿음짐. 러블리에요 러블리. 보통 이제 후배들이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어어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아주 예의가 바르구만. 이 말투라. 뭐 이렇게 하면서. 약간 사듯.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거 하나하나도 되게 잘 챙겨주고. 배려심이에요. 배려심이에요. 따뜻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말투가요. 저희 어머님도 따라 하실 정도로. 아주 뭐 재밌구만. 뭐하는구만. 이거를. 아 구만. 구만채 구만채. 이걸 제 친구들도 다 쓰고 있을 정도로. 직접 그 목소리도 듣고 싶구만. 아우 굉장히 쑥스럽구만. 구만채웅. 별것도 아닌거죠. 사실 후배들이 인사하고 그러면은. 어 기강이 아주 좋구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뭔가 딱딱하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분위기를 되게. 재밌게 해주세요. 그럼 재웅씨께서 모래시계를 못 본 어린 친구들도 꽤 있거든요. 그렇죠. 컬투쇼를 들으시는 우리. 여기도 몇 분. 그럼요. 그런가요. 대부분 알지 않으실까요. 아니 모르신 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 드리면서. 간단한 줄거리를. 아. 설명을 듣고 싶구만. 하하. 하하. 그렇구만. 근데 이게. 뭐 하시기. 줄거리가 너무 광활해서. 아시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의. 한국 근위현대사의 이야기들을. 쭉. 훑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 이야기도 하고. 그 안에. 태수와 혜린이의 사랑 이야기도 있고. 우석과. 태수의 우정 이야기도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싫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건 도입부에 늘 나오던 그 음악은 러시아 음악은 어떻게 나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타깝게도 안 나옵니다 사실 작곡가님께서 편곡적으로 악기로 그 부분을 넣었대요 원래 어디 한 군데 더 심어 놓으셨어요? 아무리 들어도 저희는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레벨 엄청 줄어놨나 봐요 한번 그거를 자 그러면 넘버를 하나 바로 듣겠습니다 우리 최재웅님의 우석 넘버죠? 어느 장면에 나오는 넘버인가요? 저희는 군대 가기 전에 부른 노래입니다 군대 우리는 입대송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세상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괴로워하다가 군대에 가는 노래 나는 지금 어디에라는 노래 그 당시 젊은 남자의 어떤 자 무대로 가시죠 노래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를 가장 좋아해요 민우 역시 픽 넘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아휴 죽겠다 이 시간에 내가 믿었던 것들은 어디에 있나 내가 알고 있었던 건 무얼까 내게 남겨진 것들은 모두 다 거짓말 함께 하자던 약속과 꿈들 허공에 사라져버린 지난 날 내가 원했던 것들은 어디에 있을까 나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내게 남겨진 것들이 나를 짓눌러 외칠 수 없던 정의와 구호 내 안에 가득 찬 낡은 수치심 모든 게 확실했던 나 모든 게 확실했던 나 분명히 믿어왔던 나 애써 참고 버텨온 나의 지난 시간들 무엇을 위해 싸웠나 정말 모르겠어 내가 있을 곳은 어딘가 내가 믿을 것은 무언가 내가 알던 세상이 무너진 지금 내가 다시 꿈꿀 수 있을까 책상 앞에 앉아 책상 앞에 앉아 세상을 바꾼다는 내 한심한 꿈을 이젠 참을 순 없어 모든 게 확실했던 나 모든 게 확실했던 나 분명히 믿어왔던 나 애써 참고 버텨온 나의 지난 시간들 무엇을 위해 싸웠나 정말 모르겠어 내가 있을 곳은 어딘가 내가 믿을 것은 무언가 내가 알던 세상이 무너진 지금 내가 다시 꿈꿀 수 있을까 감사합니다 노래 목소리가 되게 감미로웁네요 되게 되게 뽀송재웅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되게 뽀송뽀송하다 되게 목소리가 부드럽구먼 지금 목이 덜 풀려서 이 정도인데 더 풀리면 더 부드러워집니다 딱 부를 때 건조기 틀어놓은 것처럼 그냥 물기가 쑥 빠지면서 목이 좀 아파요 지금 우연씨부터 반응 문자 좀 하내세요 김보영님께서 최재웅님 목소리 한방에 몰입되고 처연한 느낌이에요 많이 울고 계세요 해나씨도 자네 목소리가 감미롭구먼 아주 감미롭구먼 이상라씨께서 보내셨고요 재웅님 아주 벌매구먼 모래시계 예약하는 중이구먼 와 예약하신대요 일찍으로님 김미선씨 김미선씨께서 최재웅님이 비밀의 숲 경찰력 하신 분 맞죠 장건영사 노래도 엄청 잘하시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연기만 잘하는 게 아니었어요 노래도 잘하는 거였어요 노래도 잘하는 거였어요 예 6705님 재웅 배우님 회사 직원이에요 굴를락혀서 지금 다같이 생방송 보는 중입니다 최재웅 파이팅 잘생겼다 최재웅 모래시계 파이팅 소속사 직원들께 한마디 하시죠 어 그래 잘했어 잘했어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런 매력이구나 이런 매력이구나 알았어 아주 잘했어 잘 챙겨요 이번에는 다음 넘버 라이브를 가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해주신 건가요? 저랑 이제 우혁이 형님이랑 태수와 우석의 이야기인데 우석의 편지라는 거 제가 이제 편지를 써요 태수한테 이제 군대를 입대를 하고 태수에게 넌 잘 지내고 있니 이제 글로 쓰는 이제 브로맨스 느낌 아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전에 이 전에 조금 뭐랄까 그 태수가 우석의 믿음을 조금 저버리는 행동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각자의 길을 그래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각자 최선을 다해보자 라는 그런 내용의 편지인데 그 편지를 받고 되게 감동을 받네 감동을 받네 가사 안에 또 내용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가사를 또 이제 무대를 좀 가주실래요? 무대로 아 여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나가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투머지 토크랑 자 태수와 우석의 넘버입니다 여러분 박수를 청해드리겠습니다 야 태수야 난 잘 지내고 있어 넌 언제나 내게 분명한 대답을 하는 사람 넌 언제나 내게 정확한 기준을 주는 사람 너도 그럴 수 밖에 없었던 너만의 이유가 있었겠지 그러니까 우리 서로 미안하단 말은 하지 말자 이 어둠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없어도 우리의 모든 선택이 서로에게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다시 만날 땐 우리 서로가 사랑해 시간들을 안아줄 수 있기를 다시 만날 땐 우리 세상에 수많은 의문들에 대답할 수 있기를 너와 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도 다시 만날 땐 우리 후회 없길 넌 언제나 내게 새로운 질문을 하는 사람 넌 언제나 나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사람 이 안개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없어도 서로의 헤매 흔적이 누군가의 나침반이 되도록 감사합니다 아줌마 하트까지 부드럽다 아주 남자의 프로미스가 진짜 느껴지네요 이솔지씨 아우 안그래도 우혁배우님 보고싶어서 오늘 모래식이 예매할까 말까 고민했던 차였는데 미쳐미쳐 이거 모래식이 불안은 하늘의 뜻이겠죠 우혁스 진짜 위험한 머스마 이 머스마 위험한 머스마 화가 많이 나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선물 하나 뽑아주세요 정말요? 위험한 머스마가 좋은거 좋은거 뽑아야죠 크게 읽어주세요 자 뭡니까? 무선청소기 무선청소기 와 컬트쇼 대박이다 무선청소기 선이 없다는거죠 그렇죠? 다 알고 계시죠? 무슨.. 무슨 청소기 아니잖아요 네 무선청소기 선은 따로 사셔야 됩니다 선이 없다 선 넘네요 조은비씨 거 하나 누가 읽어주실래요? 아우 미친 나무의 목소리 미쳤나봐 노래 잘하고 잘생기고 혼자 다 하기 있냐 다들 화가 났어요 지금 누나가 쓴거 아닌거아서 그런지 아까 몰래 이렇게 밑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도 선물 하나 빨리 뽑아주세요 우리 우현씨가 예예예 자 조은비씨 혼자 다 하기 있냐 자 선물은 뭐 뽑았냐 누구에요? 백화장 상품군 백화점 상품 와 금손이네 뮤지컬이 잘된 모양이네 그러니깐 화이트쇼 대박이다 엄청나네요 엄청나네요 양효정 없으면 LGTV도 올거에요 양효정씨 손바닥에 컨닝페이퍼 있는건 아니죠? 계속 손바닥을 보면서 불러갖고 제가 사실 이게 그 우석의 편지가 저한테 실제 소품으로 있어요 그때 거기에 지금 제가 부르는 그 가사 내용이 적혀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오늘 없으니까 갑자기 우현이가 계속 미리 막 알려주는거에요 가사를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거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밤밤밤 자 뮤지컬 모래시계 배우와 함께 4부의 분류입니다 4854님 진짜 생뚱맞다 이정재는 없나요? 이정재는 없나요? 그 캐릭터가 어떻게 됐나요 진짜로 그게 초연 때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백태가 맞아요 가만히 서있는거잖아요 목검 들고다니면서 맞습니다 뮤지컬에서는 절대 가만히 서있을 수는 없으니까 초연 때 있었다가 이번에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 하이라이트의 멤버 중에 맞아요 표현을 했었죠 제가 본게 맞네 보러 오셨어요 보러 간게 맞네요 동훈이가 그 당시에 제2역할을 맡았던 맞았어요 맞아요 있었어요 초연에 제가 세련된 캐릭터가 생겼어요 영진이라는 캐릭터가 생겼어요 원래 드라마에서 이승현씨가 맡았던 역할 아 이승현씨 기자잖아요 기자 맞아요 맞아요 기자라고 그랬군요 표경인씨고 문자는 네 모래씨가 배우분들 사이에서 35세 이하로는 애드립 금지라고 들었는데 아 진짜? 아직도 금지인가요? 아 그래요? 이거 재홍형이 이게 사실은 저희가 무대에서 애드립하는 거 무대에 말고 저희 연습실에서는 정말 이제 되게 활기차게 연습을 되게 재밌게 했어요 연습이 재밌잖아요 연습이 되게 저희가 이제 이거 창작이다 보니까 장면 한 장면 한 장면을 다 만들어 가잖아요 만들어가는 게 이제 배우분들한테도 너무나 재밌는 일인데 이렇게 만드는데 거기에서 이제 오는 즐거움이 또 있어요 뭔가 애드립을 하나씩 하면서 이 현장을 뭔가 즐겁게 만들고 싶어요 즐겁게 만들고 싶어요 근데 막 이제 또 어린 친구들이 있어요 30세 이하인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애드립을 막 이렇게 난무해가지고 형님이 이제 야 이제 35세 이하로는 일하지마? 네 애드립 금지해가지고 제형씨가 룰을 만든 거예요? 네 룰을 만들었어요 농담 삼아 한 얘기고 농담 삼아 한 얘기고 다른 이유는 웃겨가지고 그 친구가 하면 제가 웃겨가지고 못하니까 농담식으로 한 얘기예요 결국엔 나중에 대사가 전부 다 애드립으로 다 애드립으로 다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어디서 합니까? 제일 중요한 얘기를 좀 이제 그렇죠 저희가 디큐브 아트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8월 14일까지 열심히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8월 14일 저녁 공연까지도 하니까 많이 찾아주세요 늦게까지 이제 하니까는 기간 많이 남았으니까 시간이 없었다는 핑계가 절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많이 남았어요 뮤지컬 모래시게 뮤지컬 모래시게 교통도 아주 편리해요 그렇죠 심도림역 바로 위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백화점 있어서 밥 먹고 올라오기도 좋아요 그렇죠 쇼핑하다가 하다가 영화도 잠깐 보고 백화점 홍보도 같이 되네요 홍보도 같이 되네요 그러네요 근데 영화 보러 오셨다가 저희 뮤지컬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바뀌어 있구나 진짜 멀티플렉스네요 거기가 그렇죠 다 있어요? 큐브 거기 온 분을 조유리씨 박현아 배우님 제 최애 여배우신데요 이번에 우리들의 블루스 나오시는 거 너무 반가웠어요 차승원 배우님이랑 케미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나도 이거 봤어요 어떻게 운 좋게 오디션을 보게 됐는데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모르는 번호를 안 봤는데 그날따로 받고 싶어서 받았는데 오디션을 보러 저도 너무 반가웠어요 갑자기 갑툭트로 그렇죠 톡 나오시더라고 네 그래서 안 좋게 끝나면 어떡하지 마지막 마무리가 좋았잖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따사롭고요 우리들의 블루스 너무 좋은 작품이 출연하게 돼서 제가 너무 영광이에요 따수워요 따수워요 차승원 형님 아내 역할로 나오셨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헤나씨의 넘버를 좀 들어볼까요 이야 이거 배우님들이 다 이게 넘버가 너무 좋은가 봐요 너무 좋아요 이거 부르면 극장에 있는 관객들이 정말 박수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시끄러울 정도예요 함성보다 클 정도예요 그럼 너 관객들은 박수를 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예? 더 치셔야죠 건강상 또 건강상 또 치셔야죠 헤나씨 어느 장면에 나오는 아 이게 2막의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이제 모든 걸 도전을 했으나 다 잃은 혜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해야 되는 의미를 담아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모래시계라는 작품인데 제목도 모래시계입니다 아 넘버 제목이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중요한 노래네요 그렇죠 제목이랑 똑같잖아요 자 박수를 청해드리겠습니다 아 떨리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그랬지 사라지고 많은 것들 이 역사의 소용돌이 앞에서 다 부지럽다고 삶은 언제나 되풀이 되고 역사는 항상 돌고 돈다 해도 모든 게 다 끝나버릴지라도 언젠가 사라지고 내 헛된 꿈일지라도 나는 원해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상 나는 원해 상식과 진실을 말하고 스스로를 격렬하지 않으사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노래는 뮤지컬 모래시계 모래시계라는 노래입니다 디큐브 아트센터에서 8월 14일까지 올려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빛기 조심하시고요 건강도 잘 챙기시고 오늘 하루 날씨는 흐리지만 행복하고 기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린 계속 떨어지고 말아 아주 작은 모래알 같겠지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언젠가 다시 뒤집을 수 있겠지 언젠가 다시 뒤집을 수 있겠지 우린 계속 떨어지고 말아 아주 작은 모래알 같겠지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언젠가 다시 뒤집을 수 있겠지 나는 원해 길을 잃고 하나인 더 하나라도 함께한다면 함께한다면 나는 원해 너의 삶은 부끄럽지 않을 그런 세상은 그 언젠가 너의 삶은 부끄럽지 않을 감사합니다 박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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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동이 그냥 이렇게 사랑이 넘쳐요 이제 모습은 되게 수수하고 참한데 막 파워풀한 갑자기 박해나! 멘트를 중간에 되게 조근조근하게 많이 보러 와주세요 내가 누군지 안 와? 박해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대박이십니다 지금 안 보러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러 가야 돼요 예매하시겠죠 얼른 빨빨리 공연장에서 든다고 생각해봐요 오케스트라와 함께 조명 화려한 조명 의상까지 의상 미남 배우들까지 눈물돌리잖아 눈물도 눈물 84882 문자부터 배우님들이 하나씩 읽어주세요 중간 멘트마저 대사로 들리게 하는 능력 하트 근데 거기가 원래 다른 대사가 있다면 네 사실 영지윤이랑 캐릭터와 함께 이 노래를 부른 중간에 드라마가 흘러가기 때문에 대사를 나눠요 근데 아 이 간주 부분에서 좀 여기 나왔으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빛길 조심하시라는 말씀 그러면서 깨알같은 홍보와 함께 그렇죠 네 애드립이셨던 거죠 전 대사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그러니까 아니 뮤지컬 중간에 그런 얘기하면 재밌겠다 그럴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되고요 언제까지 되고요 또 보러 오셔야 돼요 얼굴 바라왔어요 아니 너무 웃기다 이거 생수 배송기사입니다 네 비 맞으면서 배송 중인데 노래 들으니 비 맞고 있는 것도 있고 멍하니 듣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생수 배송기사 힘드신데 7360님한테 선물 하나 주십시오 박혜나 배우님께서 네 생수 배송기사님께 선물로 보내주세요 지금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지금 두 분 다 좋은 걸 뽑았죠 이런 거 아니겠죠 뭐 뭐예요 발표해 주세요 뭐 하실지 모르겠어요 미니 인덕션 좋죠 괜찮아요 미니 인덕션 네 괜찮아요 네 사랑합니다 네 문자 읽어주세요 박지윤님께서 고음 듣고 뱃속에서 아기가 움직였어요 야 해동을 했다는 건 발로 찼나 봐요 발로 찼나 봐요 전화 연결되면 불러들고 싶네요 발로 찼나 봐요 디큐보러 가자고 발로 찼나 봐요 그러니까 뮤지컬 보러 가라고 그런 식사일까지 꼭 가야 돼 엄마하고 해교에 좋은 뮤지컬 그렇죠 모래시계 자 이것도 하나 읽어주시죠 누가 첫 번째 관람 때 해나님 이름 좀 읽어주세요 아 변승은님이요 첫 번째 관람 때 해나님 모래시계 듣고 정말 진심 소름 돋았어요 와우 겨울왕국 엘사 노래로 알게 됐는데 뮤지컬로 보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왔습니다 진짜요 아 진짜 너무 좋았어 이런 문자도 왔는데 이현당님께서 민우혁 배우님 악구정에서 드라마 촬영하시는 거 본 적 있어요 여자친구가 그날부터 제 얼굴만 보면 한숨을 푹 으이 전국의 남자들을 오징어를 만들어 버리는 우혁씨를 보고 나서 우혁씨를 보고 나서 이렇게 딱 보고 에이 어 굳시더라고요 우혁님 보다가 저를 보니 오징어였나 봅니다 이번 공연 대박나세요 라고 감사합니다 현덕님 우혁씨 보면 그럴 수 있죠 네 현덕씨가 이제 오징어인거죠 그렇죠 오징어한테 선물 하나 주세요 제가 또 금손이거든요 오징어한테 주는 선물은요 오징어한테 주는 선물은요 오징어해여 오징어였나 오징어 오징어한테 주는 선물은요 민우혁씨가 주는 오징어한테 주는 선물은 오징어한테 주는 선물은 곱창 저거에요 곱창 곱창 세트로 이제 이건 두 분이서 맛있게 먹으라고 어떻게 저런 걸 뽑아? 어떻게 저게 나와요? 혹시 금손이다 맛있죠? 곱창 전 되게 좋아요 곱창 곱창 한번 먹으러 갈까요? 같이 갑시다 공인사원님 민우혁 배우님 그 혜린이가 하숙집 앞에서 동물 소리 낼 때 같이 동물 소리 내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시골 개소리 엄청 잘 내시던데 원래 시골 개들은 멀리서 들리잖아 멀리서 하나가 울면 다 같이 울잖아요 근데 저희 오늘 출연 안 하신 유리아 배우가 그 극 중에서 어떤 자기들만의 신호를 주는데 거기서 시골 개소리를 냈거든요 가끔 제가 따라할 뻔 한 적이 있었어가지고 한번 하지 않을까요? 한번 해주세요 오늘 아 쪽에서 들리는 소리였잖아요 아 쪽 논밭한 소리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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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재웅 배우님의 종도 따라하기 이것도 해주세요 종도 따라하기 이게 종도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극 중에서 정성모 선배님이 하셨던 악역 캐릭터가 있는데 그냥 분장실에서 노는 거예요 노래가 삶의 방식 누구는 이걸 위선이란 말하겠지만 원래는 어쩌겠어 이건데 지금 하는 종도라는 친구는 악역이라는 캐릭터에 맞게 어쩌겠어 누구는 이걸 위선이란 말하겠지만 어쩌겠어 그렇게 불러요? 저희들끼만 또 쓸 것 같네요 모래식의 마지막 넘버를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바로 민우혁 배우님의 노래 너에게 달려가라 어느 장면 어느 장면에 나와요? 우연 씨 노래 이 장면은 이제 거의 이제 거의 마지막 장면쯤에 이제 나오고 하이라이트 네 하이라이트인데 이제 혜린이 이제 다 얘기해도 되나 이거? 되게 부담스러운 거? 간단하게 오석이가 태수를 잡게 되는데 그 직전에 종도랑 싸우면서 부르는 노래 싸우면서 액션과 액션이 있는 씬이 노래 부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중에서 이렇게 오또바이를 이제 모터사이클을 타고 에그 나오고 오토바이 턴테이블을 탑니다 그렇죠 아 그래요 예 미지컬이다 보니까 잘 부탁해요 우혁 씨 네 잘 불러볼게요 아마 우혁 씨가 중간에 액션 씬도 하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 나 좋아 작품을 위해서 홍보를 위해서 해주겠지 호공에다 대고 이렇게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너에게 달려가 나 더 이상 두려울 것 없어 애초에 내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나 더 이상 되돌릴 수도 없어 전부터 모두 내 잘못된 선택이었을 뿐이니까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돌이킬 수 없는 나의 현실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모든 것이 전부 어긋나 버린 지금 나는 이제는 너에게 달려가 수많은 기회들 속에서 긴 시간 헤맸던 나의 방황을 이제는 끝내고 싶어 만약 우리 다시 그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끝까지 함께 한다고 솔직히 말하고 싶어 이제는 너에게 달려가 수많은 기회들 속에서 수많은 기회들 속에서 긴 시간 헤맸던 나의 방황을 이제는 끝내고 싶어 이제는 너에게 달려가 이제는 너에게 달려가 나의 냉둬 Cheryl 나 주차 외면한 나의 꿈들을 이제는 되찾고 싶어 너와 함께 꿈꾸던 날 너와 함께 꿈꾸던 나 너와 함께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액션까지 그냥 아니 이니어를 차고 옆돌려 차기로 했어요 대단합니다 116하나님 민우 형님 정말 대단했습니다 고등학교 야구하실 때부터 마음에 든 저의 스타였습니다 당시 군산 저희 할머니가 하시는 닭갈비집에도 종종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노래 부르시는데 너무 잘하셔서 눈물이 나요 더더흥 하세요 할머니랑 모래시계 공연 보러 갈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김진주님께서 와 다 멋있는데 옷이 매직아이 옷이 매직아이 눈이 아프다는 문자가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호른나디오 쳐다보신 분들이 아른아른 거리갖고 이게 진짜요? 죄송합니다 본인 옷인가요 아니면 뭐 스타일? 제 거예요 오늘 비가 와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는 안 했죠 진짜 매직아이 같네요 진짜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못 보거든요 제 옷을 6005님 조리원인데 아까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아가들이 노래 나올 때 조용해져요 지금 다른 선생님과 같이 신기하다고 웃고 있네요 갓난아기들이 이렇게 조용한가봐 듣고 듣는거지 아는거야 좋은게 무슨 소리지 몇세 관람가입니까? 저희 8세요 8세? 얘네들은 못 오겠네요 일단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Here we go Here we go 오늘 스페셜 DJ 황철씨 오늘 고생하셨고요 고생하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일주일이 금방 갑니다 자 우리 배우님들 마지막으로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정말 역시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제가 라디오 와가지고 땀 흘린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아 이곳에 몇번 왔었는데 이곳이 빈자리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빈자리 때 오셨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과 함께 마주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요 이렇게 가시는게 조심해서 비오니까 다들 예 저희와 함께한 시간들 즐겁게 기억해주시길 모래시계 극장에서 기다릴테니까 와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재밌으니까 꼭 다같이 온가족이 볼 수 있는 드라마 아래 뮤지컬입니다 꼭 가족 다같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장마 시작입니다 예 우산 꼭 챙기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하다 스윗하다 스윗해 그리고 뮤지컬 모래시계 예 뮤지컬 모래시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 배우 감사드리면서 저도 내일 다시 인사드립니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시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애 넣어 애 넣어 애 넣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